네, 강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우리가 싸움이나 또는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를 일단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랑 첫 질의를 주고받으실 때 저한테 이야기하다가 화를 내고 사과를 한 번 하셨었잖아요. 화낸 적 없습니다. 화를 안 내셨어요? 그 속기록에 써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해를 기억을 못 하시면. 제가 블랙 요원 리스트 누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경호처장 당시 비밀 모임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고 거인님 죄송한데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시작할까요? 블랙 요원 리스트 문제를 제기하고 비밀 모임 문제를 제기하고 여인형 우리 사령관이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고 했던 동선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야당 의원들 일반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하시고 특히나 제가 질문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아까 운행 일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잖아요.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실은 법에 대해서 국감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굉장히 책임방기적인 발언이고요. 그걸 떠나서 그렇게 예하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근거 기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본다면 장관의 위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그 위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기록과 관련한 것을 제게 입수하는 과정에 계셨던 군 간부가 알아서 한 게 되게 되겠죠. 일단 참고로 법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증언감정법을 보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4조에 보면은 국가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제출을 안 할 수 있지만 증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5일이 지나서도 서명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 하나를 위반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조를 보면은 선수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지간한 일을 갖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은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 테니까 말씀하세요. 계속. 그렇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경우에 마지막 항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제가 조항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1, 2분만 더 주십시오. 앞에 잘 안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던 군이탈, 구타, 휴대폰 반입, 징계에 대한 미보고 등등 무단 보고 누락에 대한 군내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장관이 여인형 자령관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또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또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인형 장관의 답변을 볼 때 충함후배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장관이 충함후배는 보호할지언정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한 간부를 제가 제시하면 보호 안 할 거라고 난 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근거를 위원장, 양당 간사, 장관, 저 다섯이서 확인한 후에 이것을 처리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요. 이것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장관의 위중고발...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개헌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일리 안도 팽팽 그렇지 않은 조사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감이 50%가 더 넘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자, 말씀하세요. 장관, 제가 이제 마무리할... 위원장님,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냥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장관, 제가 흐리멍텅하다고 했던 표현이 과했다면 제가 그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의 적절치 않은 언행이 이러한 저의 문제 제기와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을 넘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상하시면 국방부나 방첩사에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충한파 연고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겁니다. 특검, 국조, 필요하면 상설 특검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민주주의 하에서 문민 장관은요. 여러 가지 견제와 공세에 대해서 품격을 지키면서 군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였던 여러 가지 발언, 차지철, 또 비하 발언 등등 여러 가지가 본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스스로가 대변하고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처음...